투자 와 작은 명이 제대로 하시네요 전박이 같네요 이거 담아 비겁고 가져와서 손으로 자꾸 뽑아서 상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박혀있어 그것 던지면 상이야 장차로이브 고구마를 빵 뜯는다고 고구마가 안 보이는데 고구마가 고구마는 안 캐고 분명히 이렇게 마지막 이쪽엔 좀 많네 고구마가 여보세요? 통화 하시게 왔어 고구마가 나니? 고구마가 나니? 고구마가 나니? 귀엽네 아니 아까 이 칼라가 끓는 게 안 되겠나? 고구마가 나니? 고구마가 나니? 고구마가 나니? 고구마가 나니? 그냥 먹어야 맛있는 거 고구마가 나니? 이렇게 잘欲这个 그리고 위에 저가 이 칼라 ballots 바로 legit 청양고추 냄새 죽이는데.. 제재그라미에다가 구워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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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게들 양념게듣는 다 merit 남은 호불호 양념게듣기는 양념게듣기 양념게듣는다 와.. 금방 익네 소주 한 잔이 진짜 간잠한 상태로 한 잔도 안 드시는 거 같아 양이 많아.. 두 분을 한 판에 딱 구워버리는데 한 판에 두 분 마음을 내가 사우나무우고 베벌레 맛이 나는 거 같아 화장입니다 화장 화장 이거 완전 불렀는데? 화장 이거 화장 어.. 무너지 깜짝이야 아 으 아 여긴 없지 아니 나와봐 없다 보 내가 너무나 빨리 그것을 체크로 해놨네 셰드 딱 해라idas 그 위에 딱 이렇게 해달번 그니까 아 어디 빼 50 어 으 자 나도 몰랐다 상태부터 했다. 여기 있네. 아빠 있죠. 100점! 100점! 이것도 할아버지가 100점 해준 건가? 100점이네 다. 한 4살짜라. 와 진짜. 완전히 화났네. 아 완전 화났네. 뭐야 이거. 돼지네. 깜짝이야. 그래봤자 4살인데. 세상에 로버스도 그랬어. 닮았어? 이리 아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디야 여기. 그거. 애도 봐야 돼. 애도 봐야 돼. 애도 봐야 돼. 아빠가 저기 형수님은 그런 얘기 들어주니까 우리는 아예 신경도 안 세워. 이사갈 때 이거 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안 내라고 저는. 병 선생님 참 안다행이에요. 안 떼보고 그냥. 아버지 형 저희 옷상통으로 갔다가 깼어. 아 그 얘기 했다고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수업 잘하지는 않았으니까 성격은 무덤하겠다 싶어가면 살기야 일단은. 와 저 떡볶이 나면 처음 꺼려 먹었어. 기쁜데. 와 센다 뭐. 아 괜찮아. 무슨 나면 하려면 이제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약간 꼬도 못 쓰겠지. 뱅이야 뱅. 우와 비주얼이 막. 팍팍 걷는데. 이거 쫄아 빨리 안 들으면. 이거 원래 준비하려면 이거보다 좀. 양은내미 뚜껑 있잖아. 그걸 덮어놔야 돼. 뚜껑을 안 닫으니까 얘네들이 뜨거울수록 자꾸 수분기가 날아가서. 여기다가는 뭘 해먹으면 맛있게 들어왔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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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